4기로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이창향을 불러드릴 텐데요. 현재 4기 회장이신 김진옥 선배님께서 이끌고 계십니다. 4기에는 현 알기현 회장님이신 이종호 장론님, 이대회장이 있었던 이영덕 장론님이 계십니다.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5기에는 우리 이창향을 불러드릴 텐데요. 5기에는 우리 이창향을 불러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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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한글자막 by 김재현